안녕하세요. 배우락의 수질환경기사와 산업기사 강사 고경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수질환경기사와 산업기사를 보시기 전에 그리고 이론강의를 먼저 들으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 들어가시면 좀 더 편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초강의를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특히나 수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수질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화학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화학에 관련돼서도 여러분이 기초적인 내용들을 조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에 계산하실 때 보면 수학에서 필요한 공식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화학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화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좀 정리를 할게요. 원소 있고 원자가 있어요. 원소, 원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원소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H로 나타나 있으면 이거는 수소원자. 만약에 또 NA로 나타나 있으면 우리가 나트륨 원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원자와 원소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하면은요. 원소라는 것은 종류를 의미하는 거고요. 쉽게 설명하면 원자는 입자예요. 입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과일이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3개 있고 사과가 2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과일은 몇 종류 있나요? 지금 바나나, 사과 두 종류 있고. 그다음에 입자 개수는 몇 개예요? 개수는 지금 5개가 있어요. 과일이. 원소라는 건 뭐냐면은 이 바나나랑 사과 같은 종류. 이걸 우리가 통칭으로 원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수소라는 원소랑 산소라는 원소는 서로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소가 원자가 2개가 있고 산소 원자가 3개가 있으면은 지금 원자는 몇 개가 있냐? 5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소와 원자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원소, 즉 입자 원자가 여러 개가 모여서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가 되면 그걸 우리가 분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건 산소 분자예요. 산소는 O2로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 H2O는 물이죠.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만나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H2O는 우리가 물이라고 하고 H2O2, 이거는 우리가 과산화수소라고 해요. 그러면은 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져요? 그러면은 마실 수 있고 색깔이 투명하고 그다음에 또 어때요? 흐르고 또 얼리면은 얼음이 되고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겠죠. 끓는 점은 100도씨, 어는 점은 0도씨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똑같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구성이 됐는데 H2O2, 과산화수소 여러분은 뭘로 자주 써요? 소독약으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는 피부에 상처에 닿으면 따끔따끔하고 그다음에 거품을 내고 특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원자를 사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특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분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 원자, 원소, 그다음에 분자에 있는 것들 보면 여기 위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중성이라는 얘기예요. 플러스라든가 전화, 플러스 전화나 마이너스 전화를 띄지 않는 건데 이온이라고 하면은요. 여기 지금 보니까는 2플러스라든가 마이너스, 1마이너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화를 띈다. 즉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온이라는 것은 원래 중성이었는데 이게 플러스를 띄고 마이너스를 띄는데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가 되고요. 전자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전자를 얻으면은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입자. 그래서 우리가 위첨자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해 주는 걸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학에 관련된 용어를 살펴봤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화학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이 이거 고등학교 때 많이 보셨죠? 주기유표예요. 그렇죠? 주기유표 상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 이게 다 전부 다 뭐예요? 원소의 종류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디까지는 조금 아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거. 수소, 그 다음에 질소, 탄소, 산소, 플로르, 그 다음에 여기 나트륨, 마그네슘,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 그 다음에 황, 규소, 인, 염소, 여기에 칼륨, 칼슘. 이것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보실 원자들이에요. 원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화학기호로 이렇게 씻으면 이게 탄소구나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아냐? 이거는 서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약속한 거는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